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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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고잉 레인저! 끌을 깍깍깍! 아주라! 고! 미같이! 아니 잠깐만 이걸 가져가는 게 뭐야? 가져갔어? 우리 다시 모을까? 어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룰이 파괴됐는데 뭐가 문제야? 어떻게 됐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건데 설명을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꽂은 거야 자기 색깔만 꽂을 수 있는데 우리가 3개를 꽂았어 한 명이 자기 색깔만 꽂을 수 있어 호시가 여러 명 거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중에 하나 거를 넣을 걸 돌려준 거야 하나 거는 원우 거 자기 거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룰을 다시 정하기로 했어 다시 정하자 다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룰을 다시 되새기면 되는 거야 아니 무조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말고 자기 거 자기가 들고 있기 어 그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사실 어차피 개인전이라서 얘한테 5개를 다 넘겼어 얘네도 만약에 따라해서 조슈아한테 5개 다 넘겼어 근데 조슈아가 반대편이랑 짜고 본인 5개랑 이걸 딜을 해 아 그걸 깔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잖아 어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 거 없는 상태에서 우리랑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아 잠깐만 그러면 몰빵하는 거 오케이 대신 몰빵하는 사람이랑 터치해서 대결하면 몰빵하고 다 가져가기? 오케이 다 가져가기 오케이 오케이 그런 룰은 괜찮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 오늘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놔야 하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형 형 그러면 처음에 누구한테 뺏겼어? 홍시 형한테 홍시 형한테? 홍시 형한테 형 거를 뺏겼어? 어 아 그래? 그리고 블루코터 내가 들고 있어 아직도? 어? 근데 그거 말고 형 거를 먼저 넘겼어? 어 어 왜? 그냥 난 퍼포트팀 저거 힘들 거 같아서 그래서 나도 딜한 게 아 그래? 나 네 거 뺏어도 내 거 안 꼽겠다 대신 디노, 도겸이만은 같이 하게 해달라 아 왜? 디노, 도겸이가 솔직히 이거 할 때 너무 웃겨서 고객님처럼 아 너무 못 뺀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아니면 근데 어차피 형은 지금 형께 뺏겨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형한테 그냥 걸어도 돼 지금? 어 저 걸어도 돼 게임 뭐 할래? 젓가락 하자 형 먼저 해? 아니 너 먼저 해 내가 정할 건데 아 오케이 응? 응 그렇게 응 그럼 내가 이긴 거죠? 어 오케이 어떻게 잘 해봐 감사합니다 10 가세요 가세요 9 아 쿱스 들리나? 아 들려 들려 번호니한테 뺏겼다 방금 명호야 힘들어 이제? 아 아 나 프라이핑 노래할게 팅 여덟개야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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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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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름 정해줘 너 나한테 이름 정해줘 방향김 어? 방향갱? 방향갱 방향갱 난 담팥빵 담 팥빵? 어 아 공격할게 아 반박판 8 아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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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진짜 나는 진짜 못하는 거를 10 9 8 5 6 나 두번 갈게 이제 그럼 너야 얘는 아 그렇구나 나 그냥 가위 가위 보 한판은 그냥 할래 가위 바위 보 좋 어? 두 개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나 두 개 얻었어 뛰어가 이제 잡아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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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가 가줬다 모르겠어 나 밤에 야습해야 돼 야아! 못 잡았어! 아 너무 힘들어 명호야 앰블럴 뺏었으면 저기 빨리 꽂아 그냥 형 형 빨리 꽂아, 꽂아! 형 형 형 꽂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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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남겨야 되는데 형 형이 안 되는데 형 형 형! 형과 꽂아! 그러면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건데 그거? 호니 씨 박아, 호니 박아, 호니 박아 나 꽂을 수 없어 아 맞아 나 화이트야 너 블랙 누구야? 누구야 야 우리 팀 블랙 누구야? 블랙 블랙 누구야? 블랙 누구냐고 블랙 10초! 야 조슈아 일로 와 빨리 더 이상 한 번 더 하겠어 10초! 하나 넘겨 오케이 오케이 호시야 너 조슈아 처치야 조슈아 조슈아? 어 일단 호시 거 가지고 아 돌아보고 있네 웬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형 공인 레인저 하고 싶어? 뭐? 공인 레인저 하고 싶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거 뭐야? 호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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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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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쉬어 얘기를 해봐 얘기 무슨 얘기? 첫째 내 먼저 했어 내 먼저 했어 일단 네가 하고 싶어 하고 해 제가 빨리 꼬자 A B C 게임에서 나부터 할게 이겼으니까 내가 내가 치웠으니까 A C A C A B 오케이 A C 소리 내면 안 돼 아 아 아 아 이렇게 소리는 안 안 돼 아 아 알겠어 알겠어 와도 안 되고 오 이것도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A B A C A C 아 아 아 아 아 아이 잘한다 미안해, 미안해 너무 애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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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미니까 게 미니까, 게 미니까 어, 나도 아프다 그러다 이제 그만 가지 생태계의 교란종이 돼야겠어 저기 우박사 혹시 원하는 고잉 레인저의 그 팀원들이 있나? 아직 그 딜을 나에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혹시 원하는 고잉 레인저의 팀이 있나? 딱히 없는데 뭐 생겨도 나쁘진 않지 나는 디노도겸은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봐 디노도겸? 걔네는 괘씸해서라도 넣어야겠어? 아니 괘씸한 게 아니라 얘네는 이게 체질이야 얘네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태어났어 레인저를 해야만 한다 얘네는 고잉 레인저 말고 다른 직업은 완전 구려 가수도 구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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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작정 뛰는 게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봐봐 지금 감독님들 뛰어다니시느라 지금 얼마나 고생해 지금 저거 디노야 난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절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유 우리 저기 오네 우리 디노 터치하셔도 되고 진짜 재밌는 걸 하나 생각해 봤어 내 거지 너 거지 응 우리 또 우리 우리 옛날 예능 전문 제가 아 설마 그냥 냅다? 냅다 잠깐만 정한이 형 어? 시작 한 번만 해주세요 알겠어 내가 시작할게 아냐 아냐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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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시작할지 몰라 그냥 갑자기 디노가 왜 시작 안 해 이럴 때 시작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것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 어떻게 되는 거지? 시작! 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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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괜찮아? 너 발목 같았어? 이게 너무 미끄럽고 지금 흙 어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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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게임이었습니다 야 야 야 조슈아 리어판 다 모았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자 방법만 살펴볼게요 디노야 디노야 10초 지나 10초 지나 10초 지나 10초 지나 10초 지나 10초 지나 아 아 야 조심해 이제 야 너 뛰는 거 조심해라 너 이제 안 봐준다 아 야 이런 방법 그렇게 진전하게 진전하게 할 것이냐 같이 아 너 있어? 나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준아 일로 와봐 왜? 너 몇 개 가리고 있어? 뺏겼어 뺏겼어? 누구한테 뺏겼어? 도겸이 도겸이 가서 땡치 해야겠네 일로 와봐 내가 호시한테 도겸이 땡치라고 할게 호시야 너 지금 들고 있는 거 없지? 어 너 가서 도겸이 차면 내한테 도겸이? 응 야 호시야 야 호시야 나 이러게 할게 아이고 팀을 짰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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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녁 뭐가 있다 우와 우와 야 야 야 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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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녁 뭐가 있다 우와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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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인정 야 저거를 인정한다 인정한 이거 인정한다 나와 저건 인정 오케이 인정 야 절대 뺏기지 않겠어 이거 아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레인이가 되고 싶긴 한데 게임이니까 일단 열심히 해야죠 승관 씨 게임하셔야죠 자 노세요 노세요 자 노시고 여기 안에 두 개 넣었어요? 네 있어요 두 개 없잖아 이제 없잖아요 진짜 두 개 넣어요 자 승관 씨 빨리 두 개 넣어요 네 저 그새 양도를 했는데요 어 어 진짜 너 야 이거 아니야 왜왜왜왜 왜왜왜 환신으로 가자는데 야 양도 가능하잖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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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양도하라고 양도가 게임해 승관 씨 정환이 형 난 내가 못 갖고 있으니까 너한테 양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 가지고 있어 너는 나는 응 정환이 형 정환이 형 나한테 던져 야 승관이한테 줘 승관이한테 줘 야 정사치 아 아 왜 내 거짓말 어떻게 해 왜 내 거짓말 어떻게 해 야 야 디노 꺼 어딨어 디노 꺼 도망가 도망가 디노 꺼 야 아 디노 꺼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던져 앞으로 앞으로 던져 안돼 아 사치 내 와면 됐어 조키지나 내 와면 됐어 야 끝났다 도망가 아직 끝났어 우지가 안 왔어 야 우박사 맘에 안 들어갈 수 있어 우지가 맘에 안 들어갈 수 있어 우박사 완성됐어 이마씨 음 이마씨야 승관아 승관아 일로 와봐 조수아 터치해야 돼 지금? 어 이걸로? 꽂지 말고? 어? 뭐 뭐 뭐 그거 나한테 양도하고 난 조수아를 터치해 해줘야 돼 자 도겸 제가 결투하고 있습니다 자 눈싸움 준비 시작 아 이거 아니지 눈싸움인데 뭐 어떻게 하다 이런 건 없었잖아 맞죠 맞죠 눈싸움인데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없었으니까 내가 이겼네 갈게 도겸 놓쳤습니다 도겸 놓쳤어요 아 눈싸움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호시야 어 그럼 닭싸움 해가지고 닭싸움 진짜 때림이 없는 너가 가지고 있어 그쵸 맞아 맞아 우지 형만 우지 형만 꽂으면 되잖아 지금 그런 게 없잖아 제한시간이 근데 도겸아 너 고인 레인저 하고 싶다며 난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지금 해보니까 안 하고 싶어 진짜? 그만해도 될 거 같아 내가 진짜 고인 레인저는 오로지 너를 위한 거야 진짜로 같은 팀 동맹 매든 이상 또 다 같이 이겨야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멤버들 거를 좀 지켜줘야 될 거 같습니다 민정환이 오고 있고 여기로 자 우리팀 우리팀 좀 도와주세요 저중 준아 뛰어 아 우리팀 좀 도와줘봐 나 뭐해 땡처 빨리 땡처 어 땡 오케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 우리팀 왜 안 도와줘 우리 다 도와주면서 누구 건데? 야 뭘까 이게 도겸이 형 도겸이 형 도겸이 형 형 터치 당한 거야? 난 되게 정정 당당한 싸움을 건 거야 너 근데 아까 저기서 나한테 반칙을 했지? 솔직히 반칙은 아니지 이거 시청자 분들도 안 알고 10초 됐습니다 여러분 10초 됐어 10초 됐어 일단 하나 바꿔가겠습니다 왜요? 10초 1 2 8 9 10 10초 됐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아니야 우리 그레이드인데? 흡수 흡수 너의 제일 중요한 너의 리더 어 하나 받아갈게요 일단 그러면 어 받아가겠습니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자 왜 뭐였어? 조시야 뛰어! 형 백 백 백 조심 조심 아 일단 줘야 된대 아 저게 야 디노야 니가 한 방이다 한 방이야 어 나 진짜 어차피 한 방이야 이 순간 복수 제대로 할 거야 나 어 승관이 있네 승관이 빨리 빨리 해줘 저는 제로 게임 가겠습니다 제로 제로 둘 와우 제로 제로 하나 제로 제로 하나 예아 예아 그렇지 아 10초는 나 안 할 수 있잖아 얘가 10초지 내가 내가 아직 도망을 못 쳤는데 아 뭐 게임할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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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난 없어 앰블러 근데 근데 10초가 아니 10초라 10초라 말을 바꾸는 게 어딨지? 아까 반칙 쓰는 거 어딨지? 어디 썼어 반칙 뭘 야 우리 치졸하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치졸팀 가보자 다들 언제 그렇게 정정당당이었어? 고객님 원래 정정당당이었어? 그렇게 우리가 커온 줄 알아? 큐빅님들 이해해주세요 눈이 돌았습니다 전 지금 승리의 눈이 돌았어요 동선 파악했어 동선 도겸이 형 도겸이 형 도겸이 형 왜? 포위하자 지금 바꿔야 돼 형 뺏겼어? 준영 잡아야 돼 준영 준영? 근데 잠깐만 난 걸렸거든 어? 난 걸렸어 형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그게 뭔 상관이야 빨리 뺏어가지고 바꿔면 되지 근데 나도 가야 되잖아 어? 나도 바꿔야 되잖아 일단 내 거 먼저 하고 그래 나도 내 거 먼저 할게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 아니지 아니야 지금 지금 자 이제 있는 적으로 준영아 민규어 봤어? 못 봤어 어 그러네? 민규어 어디 갔어? 민규어 지금 내가 민규어 찾으면 얘 거 뺏어야 돼 얘 내가 봤을 때 어디 숨어있어 그니까 없어 여기 없고 이쪽 한번 갔어요 이쪽 네 이거를 생각 못 해네 내가 한 바퀴 돌았는데 그치? 그치? 그치예요? 그럼 어디야 얘? 아니 나 기소를 쓰면서도 민규어 못 차겠어 정환이 형 정환이 형 민규야 슈아 없니 슈아? 민규야 슈아 우리 멤버들 슈아 찾아주세요 슈아 어 내 거 슈아가 가지고 있어 근데 슈아가 지금 숨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케이 디노 다 다 붙었는데 나만 일단 지금 슈아가 숨어있거든 슈아 좀 찾아주세요 오케이 찾아볼게 팀 불안한 척 하는 거 진짜 웃기네 끝나자 뒤에 파치했어 자 무슨 일? 아위바이보 몇 판? 한 판 아위바이보 호텔 바로 못 잡아 네 10초 10초 조경AK 도겸이 잡아!!! 호 박사님 아오 최고의 멤버 아닙니까? 이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고객 레니저 멤버 정해진 거 같습니다 얼른 넣으시지요 근데 봐 줄만 하겠어 they're cię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도겸이는 꼭 넣어주세요 도겸이? 한 바퀴 더 들고 올게 한 바퀴 더 들고 올게 주시아 내가 진짜 장난다 수아야! 수아야! 에이! 일로와! 아 만졌어? 일로 와라! 계속 기회를 노렸군 도레미 게임 고음 흘러가는 거 도레미 바술 도레미 바술 인정해줘라 이거 아악! 나랑 의미 똑같았어 의미 똑같았어 줘라 그냥 안돼! 아니잖아 내가 줄 줄은 몰랐어 줘라 아니 승관이가 터치했잖아 죽는 거 없잖아 어 형이 없어? 내가 형을 뺏으려고 건든 거잖아 아니 여기서 내가 저도 형한테 줄 게 아닌 거지 아 그렇네 맞네 맞네 나 조슈아한테 도레미 게임 짐 앞으로 고음 파트 형이 맡아야겠네 야 아 메인보컬 앱 이상 아 하 이거 엄청 재밌어 보인다 이놈이 딱 그 앵글 10초만 찍고 이제 앉아줄 때 다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만 살면 돼 그건 맞아 감독님들도 뛰는 것보다 되게 편하실 수도 있어 당연하죠 도두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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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너 쳤잖아 3판 2승? 아니 한판 가위바위뿡 빨리 10초야 잘 쓰죠 10초 어.. 으.. 으악! 막아! 막아! 준영 막아줘! 막아줘! 가겠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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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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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서 일어나! 아 나를 왜 쳐! 하하하하 준영 잊어줘 제발 준 거 있어? 준 거? 오케이! 아니면 그냥 울로 막힐해? 가결고 한번 안 내면 진거 가야 고! 아아아아아아악! 이리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야야! 내 몸 더 가야! 가야야! 쥬니 형! 문준이! 와, 쥬니 형 진짜 한 판 했다. 야, 문준이 직업 꽂혀 있는데 지금 신난다고 뛰어간 거야? 어. 가본 거야. 내가 지켜봐야 돼, 이거. 포이 포이, 형! 아이고, 혼사 씨! 얘기 좀 하시죠! 아이, 혼사 씨! 왜? 우리 같은 퍼프팀 좀 이따 아무 연습 같이 가야죠. 진짜 없다니까요. 뒤로 한 번만 돌아봐 주시겠어요? 있네. 아, 이제 보여줄게. 있네, 없네요, 참.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걸 같이 가잖아요? 블랙은 그냥 그릴게요. 오케이. 레드만. 잠깐, 이게 맞는 승관이 거였네요? 네, 레드만. 잠깐 만나시죠. 만나시죠, 잠깐만 만나시죠. 오케이, 딜 합시다. 저는 블랙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네. 뭐 사실 뭐 득 볼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희생을 하시는 건지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승관이 거였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승관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네. 뭐, 진호 씨는 너무 사랑하고 오늘 같이 연습이 있잖아요. 맞아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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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같이 해야지. 똑바로 해라, 진짜. 어? 승관이. 우리 개인전이야. 우리 개인전, 개인전! 그거야 그거. 승관이 거 빨리 빼오십시오. 오늘 연습 화이팅! 승관이 거 넣고 자기 거 빼오십시오. 오늘 퍽퍽팀 연습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디노야! 사랑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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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승관이 거였구나. 우선 매직 캐치? 왜 뛰어다니지? 아, 참. 여덟 개. 내 거 누가 가지고 있지? 여덟 개. 몰라. 감격스러워. 하지만 지금 난 없는 척. 없는 거야, 천하. 없어, 없어. 아, 디노의 그 진솔함에 저는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오늘 연습하는 입장으로서 그 생각을 해보겠지? 맞아. 저런 자식. 디노가 내 사람이었는데. 아, 근데 저게 몰려있으면 또 안 된단 말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형제 승관이 있어. 승관이 있어. 아니야. 형제 늦으십니까? 여보야! 드디어! 진짜 여기 도겸이만 있으면 완벽한데. 고잉 레인저가 탄생한다. 새로운 고잉 레인저가. 잠깐! 박사님! 또 달려온다. 카이아 넣으셨어요? 너키 1보 직전이다. 잠깐만요.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지? 어, 게임 해야 되네. 카이아 여보? 몰라. 프라이팬 놀이 하자. 프라이팬 놀이? 형 내 거 있어? 얘한테 있지. 없어, 나 없어. 이름 정해달라니까. 빨리 해. 김민규 해. 김민규? 너는 차돌박이. 차돌박이? 아니다, 아니다. 됐어, 끝났어. 한 번 말하면 끝. 아니, 한 번 말하면 끝. 차돌박이 끝. 어차피 차돌박이 들어가니까. 띵 띵 띵 띵 띵 띵. 프라이팬 놀이. 나부터, 나부터. 차돌박이 8. 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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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박이. 김민규 셋. 아, 내가 지금 헷갈렸어. 헷갈린 게 진 거야. 헷갈린 게 진 거잖아. 아, 10초, 10초. 이거 받고 갈게요, 받고 갈게요. 이거 받고 줘야지. 받고,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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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졸한 세상. 퍼티. 어, 좋아요. 이거 마지막 게임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기면 바로 퍼져나는 거야. 아, 나 끝났는데 왜. 빨리 빨리.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단판. 단판 가위가위 보. 와, 진짜 떨린다. 근데 너는 항상 나한테 안 됐어. 안. 안 능진 거 가위가위 보. 이 게임 누가 만들었어? 안 능진 거 가위가위 보. 형은 뺏을 그것도 없잖아. 의지? 어, 의지도 없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호시 나중에 퍼포팀 힘들까 봐. 내가 해줬고. 아, 배려야? 그래서 구금이랑 디노 해서 같이. 그럼 내가 준영한테 많이 미안해지는 거야. 준영도 퍼포팀이거든요. 어. 잠깐 고민 됐는데, 다시. 그리고 바꿀까 말까. 퍼포팀이어서 내가 대신 해주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은 민규어를. 근데 뭔가. 우리 끝까지 고잉 레인저를 재미있게 만들어보자고. 너 잡아. 너, 너 거 이름 잠깐 빼봐. 재미있을 거 같아? 아니. 아니, 재미없어. 재미있어. 재미없어. 그렇지, 재미없어. 우리 끝까지 고잉 레인저를 살려볼게. 민규야, 솔직히 남작으로 갈갈보 하면 해. 솔직히 나 이기는 방법 너무 얄미웠잖아. 내가? 어. 왜? 내가 앉히고 있는데 오자마자 내가 빼고 계속 숨어만 있잖아. 근데 숨어있는 게 게임이잖아. 너는 진짜 열밀있게 익히는 거야. 밤에도 연습해야 되는 퍼포팀한테. 아, 명호야 그래. 연습했는데 한번 바꿔줄게. 아, 민규야 너도 배려를 하는 거야? 이야. 야, 멋있다. 너희들의 이런 바람직한 모습에 감동하였다. 가자, 얘들아. 아, 잠깐만. 안 된대, 안 된대. 박사님, 안 된대. 안 돼, 안 돼. 꼬지면 못 바꿔. 왜, 왜 바꿔? 아니, 이걸 꼬시면 못 바꿔. 이걸 꼬시면 못 바꿔. 아니! 박사님, 다행아 지금이야! 박사님! 아니요, 지금, 지금. 제가 얘 달리기 잡았습니다. 어, 진짜 마지막? 아니, 진짜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꽂으시죠, 꽂으시죠. 꽂으시죠, 꽂으시죠. 아니야, 너 박사님은 꽂고 싶은 거야. 아니, 드릴게요. 자! 참 참 참 하겠습니다. 참 참 참! 좌우 정지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박사님 해야겠다. 조종이 오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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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오케이! 승관아, 단판이야. 단판이야. 그냥 끝나면 넣어버리면 안 돼?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우와, 들어가기 1부 직전! 참, 미안하다. 참 참 참! 오케이. 원엠! 원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참 참 참! 아, 늦게 가는데? 아, 늦게 가는데? 경고 경고 경고. 야, 진짜 쟤 뒤로 연습이 있는데 좀 냈더라, 진짜. 자, 갑니다. 승관이 진짜 나쁜 거야, 저건. 여러분, 그런 말씀은 추격전을 앞두고 그런 말씀은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한다! 참 참 참!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잉을 준다! 이미 내 여기 진 거잖아. 아, 승관아, 승관아. 아, 승관아, 승관아. 예스! 내 거 여기 있지! 정인은 승리한다. 여러분, 먼저 줘. 번뻔트 연습해야 되니까. 정인이 승리한다. 게임으로 이긴 승리는 긍정한 승리다. 아니, 근데 끝에 안 모여진 얘기하시면 눈물이 나죠, 저도. 야, 저도 미안하죠. 아, 진짜 참. 예능이니까. 예능이니까. 농담을 하는 거죠. 얘네는 섭섭하지 않기. 아, 그럼, 그럼. 승관이 빼고 세 명 다 양보해줬거든. 아, 그러실래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마지막에 승관이 빼고 다 양보해줬다고. 야, 봐봐. 최고는 지금도 안 나타난다고.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 버논아, 끝났어. 야, 버논아, 너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어디 있으냐? 나 자연과 하나가 됐어. 혹시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군 선발전 정말 다들 치열하게 잘 싸워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워줘서 정의의 멤버, 1군 멤버들이 정해졌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부럽다. 자, 그럼 이 정해진 1군 정의 멤버로 엔틴 시퀀스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오늘 멋진 게임 감사합니다. 아주 치졸하고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아, 역시 진짜 레드는 당신이었어. 아, 핑크. 잘 가라. 옐로우 연습 잘하고. 즐거운 상황이었다. 자, 갔다 가라. 먹으러 가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선우리의 filming esperando 만나요. Hard Cat 꼬리는 COINGOohęńskie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고잉은 언제 다 너의 얘기 고잉 고잉